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전문가 이정렬입니다 자 금일은 10월 27일이고 현재 시각은 3시 3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실 종목은 네이버라는 기업이고 코드부로는 035420 입니다 자 네이버가 오늘 어 전일 어 전일 어 자기주식 처분을 공시를 했습니다 어 일단은 26일에 26일에 최초 제출일을 어 26일에 결정을 했고 어 공시를 한건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6백 6천억억원을 6천억억원의 규모의 지분을 맞교환 하겠다 맞교환 하겠다는 얘기인데 어 자사주를 매각을 하면서 어 여기에 대해서 cj 대한통은 cj nm 스튜디오 드래곤과의 어 자사주를 좀 교환을 하겠다라고 그래서 전략적인 사업제의 관계를 좀 강화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cj nm cj nm 이라든가 cj 대한통 뭐 거의 뭐 아마존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구요 스튜디오 드래곤 어 마블이 되겠다라고 한국판 마블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관계를 좀 강화를 하기 위한 조치로 이런 자사주를 좀 매각을 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주식을 지분을 맞교환 하는 형식으로 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어 막 주식을 자사주를 교환하는 형식 형식으로 그리고 현물 출자를 통해서 어 좀 투자를 하는 어 그런 그런 뭐 그런 것들을 좀 발표 했습니다 근데 자기 전 어 주식을 좀 6천억 이라는 금액이 자기 주식을 6천억 원 이라는 금액이 어 장애로 처분이 좀 되는 부분도 좀 있다 보니까 어 시간 외 대량 매매 어 이런 부분들 어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다 보니까 주가의 어 영양 영양은 없을 수가 없다 라는 부분들을 좀 어 똑같지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렇게 투자를 진행을 한다는 것 자체는 어느 더 긍정적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자사주는 사실 처분할 때 시간 시장에서 매각을 진행을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어 영양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시간 처분 방법과 처분 금액은 실시간의 대량 매매의 경우 자 이렇게 자 4천 한 500억 원 어 4천 5백 억원 가 어 1천 5백 억원 가량이 어 장애 처분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된다 라는 부분들 어 알고 계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 직접 취득한 거 이거는 자리 보유 현황 이고 자 시작 처분 시작일이 오늘과 종료의 11월 27일 까지 입니다 자 11월 27일 까지 시장이 얼마나 던지냐 에 따라서 조금 어 주가의 부정적인 그런 흐름을 이어갈 수 밖에는 좀 없을 것 같다 어 이게 10월 11월 27일 까지 한 달 동안 자기 주식을 처분하는 그런 어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자기 주식 매수면 몰라도 매각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의 어 영향이 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한 달 동안 이 지우가 좀 버텨 주면서 어 그 좀 예 매각을 좀 진행을 할지 아니면 좀 부정적으로 주가가 좀 조정을 좀 받으면서 매각이 좀 진행이 될지 그런 부분들에서는 어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시장의 반영이 좀 어 불가피 할 것 같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감안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우선 적으로는 어 분명한 점은 그 상승은 좀 제한적인 그런 모습을 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죠 자 네이버 에 대해서 자 2g 지분을 맞교환 한다는 것 자체가 자 자 네이버 cj 자기 주식을 맞교환 하면서 이제 뭐 제휴업체로 이제 어 좀 진행이 되겠다 진행을 할 거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국판 마블과 아마존을 꿈꾼다 라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하죠 자 이 보면은 자 동맹을 넘어서 이제는 혈맹 관계가 될 것이다 서로가 어 같은 같이 이제 생사를 같이 동고등록 한다 하고 좀 볼 수가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자 cj 그룹 입장에서도 네이버 랑 같이 어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cj 입장에서는 좀 더 긍정적인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인플 택배 인프라를 가진 cj 대한통원과 어 손을 맞잡고 배송 경쟁력을 상층 강화한다 라고 하면서 네이버 입장에서도 네이버 쇼핑 상품을 주문하면서 아마존처럼 24시간 내 전국으로 배송되는 형태로 어 이커머스 트렌드인 라스트 마일에도 부합을 한다 자 이런 부분들은 네이버 쇼핑 적인 부분이 좀 그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긍정적이다 라고 좀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 웹트 라인 망가를 통해서 양질 ip 를 보유하고 있고 어 이것들을 스튜디오 드래곤 cj nm의 tv에 넷플릭스 등이 안전적인 유통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 이런 컨텐츠들도 어 확산을 좀 시킬 것이다 라는 부분들 자 이런 부분들은 뭐 엔터테인먼트 쪽이기 때문에 시장의 영향을 좀 많이 받긴 할 겁니다 뭐 작품에 대해서도 실적의 전망이 계속 어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어 지금 성급하게 뭐 어떤 작품이 잘 될 것이다 뭐 그런 부분보다는 어 이런 시너지가 좀 강화될 수 있다 라고 까지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이런 부분에서 특히 네이버 쇼핑 부분에서의 성장성이 특히 기대가 된다 네이버 쇼핑이 성장을 하면은 네이버 페이 적인 부분 네이버 페이가 같이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네이버 쇼핑이 성장을 하면서 네이버 페이 같은 부분들 금융사업 부분들도 조금 어 좀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어 그런 부분들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이렇게 장기적인 성장성을 본다고 한다면 어 긍정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은 단기적으로 주식을 처분을 하는게 시간 외에 어 처분을 좀 진행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시간 내에서 좀 어떻게 거래가 될지 어 그런 부분들은 주가의 상승을 좀 제한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밖에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겠죠 왜 때려 그런 부분에서 참고를 해서 좀 더 긴 호흡으로 지켜보자는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좀 없을 것 같습니다 좀 긍정적인과 어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한번에 되어 있는 그런 공식이기 때문에 어 투자의 그런 관점에 따른 그런 매매에 어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 제가 이 기업을 단기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좀 뭐 그런 투자자 라고 한다면 좀 부정적이다 부정적인 악재 라고 이렇게 일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기업의 성장성을 보거나 꾸준하게 이 기업의 성장을 하는 것을 기대를 하고 투자를 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 조금 어 미래의 성장성 들이 좀 더 강화가 되는 그런 조치기 때문에 뭐 나쁜 것만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ap 투자연구소 에서는 매일매일 무료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 투자연구소 라고 검색을 하시면 상담부근 홈페이지에 ap 투자연구소 홈페이지를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라이브 깜빡 깜빡 하시는 것 밑에 보시면 2020년 무료 추천 종목 이라고 게시판이 있는데 어 들어오시게 되시면은 저희가 매일매일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리딩을 해드린 내역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 게시판 또한 전부 다 확인하실 수 있도록 열려있기 때문에 어 보시고 어 확인을 하시길 바랄게요 자 10월 19일 월요일 오늘 종목 추천 한번 지켜보도록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 장전에는 이오중씨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대략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댓글로 이렇게 리딩을 좀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시가 되면은 흥극화재 현재가 15,0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15,450원 손절가 14,2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바이오가 현재가 3,400원 기준 매수 안내 드리고 1차 목표가 3,500원 손절가 3,250원 그리고 2분의 캔문 현재가 3,570원 자 1차 목표가 3,675원 손절가 3,42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설명을 드렸죠 자 이렇게 세 종목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이 상승 출발한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흥극화재 1차 목표가 달성 후 급등 VI 발동 중이다 라고 이렇게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9시 5분에 자 9시 5분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캔문 1차 목표가 달성을 했다라고 차트 이게 은봉입니다 은봉 은봉에서 우리 고가 달성을 했다 최고가 달성을 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바이오가 손절가를 3,200원으로 하향 조정을 해서 지금 매수 매도 한창 싸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를 낮추고 보유하는 전략으로 가자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두 종목을 수익을 내고 한 종목은 보유 중에 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노하우 부분들 시장이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쭉 설명을 드리면서 시장 브리핑 한번 이렇게 드리고 있었는데 시장 브리핑을 한번 드리면서 종목들 리딩을 계속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장중에서 또 이제 흥극화재가 20% 넘는 급등을 하면서 상승하는 흐름들 아까 차트라도 다르죠 상승을 했죠 그리고 캐몬도 12% 넘게 상승을 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바이오 우리바이오가 1차 목표가를 돌파를 했다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어 좀 세 종목 다 모두 수익을 내는 자 아까 전에 은봉 우리바이오가 은봉이었는데 자 이 분봉상에 돌파를 하면서 3525원 터치를 했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죠 자 이렇게 차트로 설명을 해주면서 자세하게 리딩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오셔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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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